발레파킹 해드립니다 자 2달러 4달러가 아닌 반값인 2달러 플리즈 풀 포워드 앞에 차가 있네요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아 이거 사람 때릴 것 같은데? 이거 움직이나?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5 로스 산타스 관광하기 그 88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 넘어지네 으응 힘을 줘 으악 넘어가라 넘어가라 그렇지 자 오늘은 2013년 모델 네 현대 아 제네시스 쿠페 네 완전 양카 모델 에헴 그래요 마이 드라이빙 스케어 미투 제 운전실력은 저를 무섭게 합니다 약간 그런거? 오 야 이거 문보... 야 이거? 안해보소 오오 뭐야 아 아 이게 아쉽네요 네 이게 뚫려서 보입니다 네 수동이고요 물론 실제로는 수동인데 GT에서는 수동 없습니다 그냥 자동이죠 어 뭐야 네 그래요 네 실제로는 뭐야 실제로는 네 여기 뒤에 탈 수 있는데 네 네 GT5에서는 2인승으로 네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가볼까요 띠리디딘 가짜 동네장 뭐야 저 빨아서 뭔데 엥 뭔데 뭘데 이 사람이 돼 뭐 뭡니까 다른 한 팔 해볼래요 네 아쉽 으으 으아아아 놀랬지 흐흐흐흐흐흐흐흐 자 갑시다 1,2,4 원래 이차가 도쿄 드리프트 전용 차량인데 제가 핸들에게 먼저 가지고 요런식으로 go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뭐야 아 깜짝 놀라 트윗줄 좀 잘 미끄ип 타고 무얼답 오 예스 오우 쏘리 잘 미끄러지죠? 보실 겨우 Crash 제이턴 제이턴 아 티띠리리띠띠 저작권 때문에 끄겠습니다 저작권이 있어요 솔라 한국 경광님들 반갑습니다 저가 손 남았다고요? 웃기고? 쏙 벗었네? 으음 헤헤헤헤헤헤헤 You wanna screw me up? 아 좀 어딨어? 음 안돼 아 차를 대충 만들었네 아 뭐야 이거 말해서 제작하는 사전 봐야겠는데 어피셜 리포트 음 스팅어 그렇게는 안되지 이 차는 양카입니다 최대한 튜닝을 마쳤어요 포포 아 근데 왜 이따 했지? Bad boys What ugonna Do? 러시안ok 마이 드라이빙 skells me too 제가 운전한 실력도 놀라게 합니다 비상등이야? 어 어 나 비상등안教는데 왜 켜지지? 알수 없네 레츠 기! ㅜㅜㅜ 야 이차 드리프트가 너무 잘되는구나 와와와와와 데자뷰 따라라라라따 아아 아니 데자뷰 따라따라따 야 잘된다 호호 죽는 드리프트 나이스 봉그르기니 그 다음에 메가르기니를 띨어듣는 제너르기니 오어어 어디 odpowied 어어어 어어어 어 어어어국 어리 무릎 zo마렸네 아 미..미합이다 으아 해이 PLEASE 손 대면 톡 어어어어소리 무릎채버렸네 미안합니다 에이 폴리즈 손 대면 톡 하고 밀어버릴 것 같은 스팅어 그렇게는 안되지 이리로가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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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ω 너무 잠겨준다 업어씨 후하아오 또래 또래 그렇게 하는지 자네들 나랑 같이 긴앋긴 여정을 떠난게 어떠한가 오호ㅔ 이야 잘된다 오우으악 너무 드리프트에 집중하다보니까 어요요요요요 쏘리 와이라노 cj 엔터테인먼트 너무했다 폴리스 나이스 오 깔끔했다 자 이게 드리프트지 자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오오오오오호스화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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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찰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 나오나 와 노빠르다 아우 안나오네 여기는 전밖에 없습니다 오오 예스 예스 오 예스 어? 오 네네네루 으응 아 헬기는 있구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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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한번 이렇게 되면 안되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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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는길이 아 없구나 어 미안해요 어 렛츠킥 가자 렛츠고 렛츠고 밀어 나이스 어 렛봐 프레임 46 아 걸렀다 아 이런 어 쏟다 쏟쏟 어어 부셔버리고 우와아 아 이거 안 되네 이게 경찰 모드가 실행됐으면 경찰... 스팅어나 이런게 나올 건데 예 여기는 현재 경찰 모드로 실행하지 않은 상태니까 야 안나오죠 어kah엑 то 아따 엄청 미끄럽네 이차라 음암 어 왔다 차가 찍으러 왔어 나이스 오프로드 상당히 지리네 어우씨 엉스비 꺼지네 꽉 헤이 할리꺼 없더 하이썬 맨 예스 왔다 어어어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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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휩쓰리 죽어 힝힝힝힝힝힝 따다단 따라따라 따단 따단 데자뷰 아따 나이스 나이스 어어 어어 아이고 요요요요요요 저거 빨리 탈걸 에잇 아 아퍼클 해지마 뭐냐 이거 어떻게 했더라 빅 힝힝 예컬 모드피케이션 이차 방탄 타이어야 나이스 어어 나이스! 오오.... 나이스 좋아 자 한번 더 소리 뭐야 아 이게 도는게 안되는구나? 이게.. 이게 좀 샤퍼터는 안되네 와... 음 안아퍼 이 차는 방탄 차량입니다 아 뭐래 나이스 자 다시 한 번 더 어 아퍼 아이고 아프다 저기요 저 그만 쓰면 안될까? 아퍼 아퍼 됐다 오오오오 뭐 깔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어 어요요요요요 아 이게 안되네 아 이게 어렵다 이거 아무나 드리프트 하는게 아니구나 이게 네 오케이 알았어요 아 그만 쏴 아빠 이제 제가요 그냥 구는 줄 알았지 아 쏘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요 됐다 됐다 자 그러면은 어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죠 네 한번 들어 볼게요 이게 지금 카여페리코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거 습격을 하면은 버그가 너무 많아요 그니까 나는 안들키고 시야에 안들어갔는데 들켰어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예 저도 샘방할때는 카여페리코 잘 안합니다 어 그냥 올라가네 감시카라 카메라는 뭐 당연히 없죠 예 미션중이 아니니깐 왔다 과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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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아 미쳤다 못해 다시 가자 레츠고 밀어 밀어 된다 야 이거를 통통통 어 걸렀다 망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섬 한바퀴 돌고 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경찰 없는 상태여서 한번 역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어어 진짜 빠르다. 아 야야야야야야. 오옥 오옥 드립트하지마 어아...됐다. 어우 진짜 완전 무섭네 와 빠져야죠? 제가 맨날 유러트럭 데빙할때 하는 짓이죠? 중간에 빠진게 있으면은 결들어갔다 나오는거죠. 심심하니까 comic점 나이스! 오오오오오오 bri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yee Libya 오오? 난 가왓이에요 오! 으악! 참을 수 없지 나이스! 오! 제네로기니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어어! 예스! 아 속도를 더 냅시다 아 너무 느려 그래 400원 찍어가지 오! 오! 됐다 나이스! 오! 한번 긁어주고 어 뭐야 아 깜짝아 튕긴줄 나이스! 오오! 중동 드리브 한 번 해주고요 부착 없을 때 지금 있으니까 그만두고 어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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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역시 드리프트란 나쁜 생각이었어 일어나 나이스 오케이 자 기! 야 앞에 디테일 벗어 디테일 쩔쩔쩔 이거 와아 헬로 왜 그래요? 어허 저기에 아 트기졌다 앗 디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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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오지마! 오! 오오오 크랩 컸다 휴우 오오오오오 동물! 동물은 보여야 이죠? 달려가 와! 지 올렀다! 고르도산! 레츠기! 튕기지 마라 튕기지 마라 튕기지 마라 됐다 안 튕겼다 됐다 체다 튕긴다 어! 아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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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륵 아っ 이거를? 이 차는 넘어지면 안, 일어날 수가 없네, 뭐야 음악가겠습니다 유! 어! 요걸 레츠기릿 어 위에 코레일트 기차 공신의 만물, 아이 뭐래 넘어가자! 어잇!! 어어어어어어어우 어디가 어어어어어 우왁 츄 으억 예 마치 어 성난 앗! 야 이것도 튕기네 자 이어서 섬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경찬모드 안해도 튕기네 그러면은 경찬모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이게 자동차... 를 많이 패치해서 그런거 같아요 그니까 제가 경찬모드 할 때 눈채 마술도 주부 엉? 이걸 피하네 앗! 못피했다 이런 아이잣 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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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경찰 모드 했을때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차량 그 YTD 아 놀래라 YTD 그 다음에 YFT가 파일 사이즈가 파일 사이즈가 4메가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 조금 텍스처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있어? 있다 아 궁중이 생겼다 만약에 경찰을 부르면은 뭐지? 경찰을 부르면은 이사람이 출동하나? 한번 볼까요? 일단 막아야지 어찌나하게 폴리스 오나? 어? 온다 와 아 그래 튕겼네 히헤호호호호호하 자 이어서 달려볼게요 후와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 나이스 오오 오오 어때요 에헤헤헤헤헤헿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어어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예이 너무 잘 밋끄러진데 이거 너무 불편한 진실 출발할때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우 택 히었네 let's go let's go o vul 레츠고 기 기 기 기! 이봐 현대 빨리 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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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내 밀어줄게요! 렛츠고! 이릿! 밀어! 도! 빨리! 빨리 가! 슈웅! 됐죠? 오케이 도와드렸습니다 빨리 가! 표현 빨리 밟아! 어! 어 이거 접지력 너무 떨어지는데 내 드라이빙 비가 뛰어 보인다 뭐야 뭐야 짠~~ 디리딘 오우 오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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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저 최대 빨리 더 빨리 더더더더더더 뭐야 차 휘었어? 어 아니지 에? 앞차 휘었네 줄여주고 나이스 아아아아 어? 뭐야 어 개 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헦 어어엇어허허어허허허 medic 어 한국 수방차 오 뭐야 이 힛잉이 있었나? 없었지 않았나? 이거 왜 생겼지? 이거 스콘할때마다 매번 바뀐던가 봐요 아웃시 flavour 예전에 어이구 후다 alez 어디가 어딜가 어어어 어어 핸박 already 굴러 그렇지 이거 왜 Quit 히 이거 왜 안가 이거 제네르기니 가자 속도로 더 올리고 이 상태에서 드리프트 어요x4 어어어 이상 와아하오우 아우 타이프 휘었네? 아예 다시 이거 휘면요 방향전환이 잘 안돼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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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느려 올려 쌍용 오오 도시를 가로질러 드리프트 아이고 드리프트 못하겠는데? 차가 많아서 오오오오 나이스 오오 쏘리 따세 따세 나이스 사모를 이용해서 중심실을 잡는것도 기술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차라 어 Ash 상대차 Нов Hindus 어어 뭐 무엇 나이스오오? 그만들어 오우 예스 하하하 어 정무충들 그거 다 휘었어 또? 아이 이것 튜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야괜찮아 오! 아! 아! 에헴 그래요 오! 뭐야 이 차 오오오오오 그렇게라 안되지 딸깍 뭐야 텍션 롤링 안되는거 같은데 아 또 휘었어 아 투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얘 자꾸 휘네요 내구선이 다 떨어지네 허이와아아아 뭐야 허이 허이 후와아아아 오오오오오 됐다 오 아아 아 송령이 부족해 떨어지기 나이스 오오오오 브릭크한데 아아 그래요 리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박에 돌았죠 그니까 뭐 크기는 안 돌았는데 아 크게 돌 수 없지 여기서 끝났다니깐 네 그 다음에 아 왜 이렇게 낼걸려 아 이거 빠지면 갈 수 있구나 아이고 GT를 그렇게 오래 쓰면서 이거를 못 외우고 있던 이 IPC 수준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뵙겠도록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안되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애니 또 찔려가지고 어 또 또 또 어 일로 오나 앞으로는 안오죠 가끔씩 저 앞으로 올 때가 있어요 저 잔디밭으로 통해서 하지만 안오죠? 네 잔디밭에서도 안오고 네 제 뒤에서도 안옵니다 어 오겠다 아 여기 위지 네 저 위오면은 조금 나은데 어 잠시만 이거 잘못하면 걸린다 이거 1인칭 안보이죠? 됐다 어 어때 어 어 어 어 어 어 어